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벌써 2017년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17년 여름방학에는 토익스피킹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요새 토익스피킹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2주 동안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2주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요거를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을 하면서 시험을 보는 건데 2주 동안 공부한다고 이게 답이 나올까요? 어떤 분들은 저는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15년 동안 영어를 아예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 같은 사람도 무슨 무슨 레벨이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고민은 제가 너무나 많이 매번 수업이 시작할 때마다 너무 많은 학생들한테 듣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간단하게 2주 동안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주 좋은 점수가 나오고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원하는 점수가 나올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2주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2주 동안 공부를 하셔서 원하는 성적이 나오려면 디립다 공부를 하면 어려워요. 공부를 할 때 뭔가 체계적으로 시험에 나올 것들 위주로 잘 공부를 해야지 2주 동안 공부를 하고 점수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2017 여름방학에 여러분들이 토익스피킹 시험을 완전히 해치워버릴 수 있도록 2주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2주 안에 도대체 이 시험을 진정 끝낼 수 있는 시험인지 간략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익스피킹 2주의 끝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토익스피킹은 다에서 파트가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여기에 쓰여 있죠. 11개, 딸랑 11개.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시험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 기분은 이럴 거예요. 눈 몇 번 깜빡거렸는데 시험이 끝났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엄청 짧은 시험 그리고 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뭐 장점이라고 친다면 지루하지 않고 되게 익사이딩하게 이렇게 시험을 보실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시험 시간이 이렇게 써 있어요. 40분에서 45분이라고 이 40분에서 45분 동안 시험 본다는 것은 입실 시간부터 퇴실 시간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이 시간 안에 30분 정도를 뭘 하냐면 설문조사 같은 거 있죠. 한국말로 뭐 학생이세요? 직장인이세요? 이런 거 하고 마이크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volume이 너무 큰지 너무 크면 좀 줄이고 volume이 너무 작으면 좀 높이고 이렇게 좀 테크니컬한 부분을 그런 것들을 하는 게 30분 가량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시험 보는 시간은 엄청 짧다는 거죠. 15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15분의 시간 안에 성우가 이런 파트는 이런 파트이고 준비 시간은 몇 초고 시험 시간은 몇 초고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introduction 부분을 싹 빼고 내가 시험 보시는 응시자가요. 말하면서 시험 보는 시간만 치면 제일 길게 꽉꽉 채워서 말해봤자 5분 30초가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길게 시험 봐도 5분 30초 동안 얘기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엄청 짧은 시험입니다. 어쨌든 시험 응시료가 7만 7천 원이래요. 심지어. 되게 비싼 시험이죠. 1분에 만 원이 넘는 시험이니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고 시험 빈도는 주로 토요일 일요일 날 있는데요. 토요일 하고 일요일이요. 가끔 가다가 뭐 한 달에 한 번쯤 수요일 이럴 때가 있을 때도 있고 주말에 절대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끔 평일 시험이 한 번쯤 있을 때가 있고요. 빨간 날들 있죠. 크리스마스라든지 뭐 3일절라든지 이런 나셔널 홀리데이 빨간 날에도 시험이 있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크리스마스에 시험 보러 가면 사람들 엄청 많아요. 약간 마음이 아프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정적으로 빨간 날에도 시험을 보시고 한다는 거죠. 우리 토익 스피킹 시험 6개의 파트는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파트는 지문 읽기라고 화면에 나온 지문을 그냥 큰 소리로 읽으시면 돼요. 무슨 뜻인지도 이해 안 해도 되고 화면에 나온 지문을 그냥 읽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파트는 사진 묘사하기라고 화면에 나온 사진을 채점자들이 머릿속에 이 장면을 그대로 그릴 수 있도록 묘사를 45초 동안 하시는 거고요. 파트 3 질문에 답하기라고 합니다. 파트 3번 질문에 답하기에는 4번, 5번, 6번 질문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고 되게 간단한 질문에 되게 간단한 답을 하면 돼요. 근데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제가 여기다가 써놨는데 No prep time, 준비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트 3부터는요. 질문이 나오면 1초도 준비 시간 없이 바로 답변, 질문이 나오면 또 바로 답변, 6번 질문이 나오면 또 바로 답변 해서 순발력 때문에 약간 어려운 파트이고요. 파트 4 볼게요. 주어진 정보를 사용해서 질문에 답하기. 주어진 정보를 사용해서 질문에 답하기는 7, 8, 9번, 문제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에 어떤 정보가 나오고 그 정보를 30초 동안 잘 읽고 있다가 30초가 지나고 나면 질문이 듣기로 나와요. 이 정보에 관련해서. 그래서 듣고 답하고, 듣고 답하고, 듣고 답하고 이렇게 3문제 진행해 주시면 되고 파트 5는 해결책 제시하기라고 10번 문제입니다. 듣기로 모든 게 진행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뭐 30초 동안, 40초 동안 계속 얘기를 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계속 얘기를 하고 이 계속 얘기한 거를 나는 잘 듣고 있다가 이 사람한테 60초 동안 단문 메시지를 남기는 꽤나 어려운 시험입니다. 파트 6요. Question 11. 얘가 마지막 시험인데 의견 말하기라고 하고 화면에 질문이 나와요. 그리고 질문의 난이도는 높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질문. 듣기로도 나오고 화면에도 나오는데 이 질문을 잘 파악을 하고 15초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60초 동안 답변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60초 동안 답변해야 되는 해결책 제시하기, 의견 말하기 이거 두 개는 우리가 너무 긴 시간 동안 또 영어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게 또 어려운 부분이고 어쨌든 토익 스피킹 시험을 공부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더더욱 독학을 하신다면 파트 1 공부했더니 파트 1은 파트 1 나름대로 엄청 어렵고 파트 2를 시작했더니 파트 2는 파트 2 나름대로 엄청 어렵고 독학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파트 3 정도 되면 아 나는 이제 오픽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파트 3을 독학해서 스스로 잘 넘어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토익 스피킹은요. 산 너머 산이에요. 이렇게 큰 산들이 6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큰 산들을 내가 뽀개기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혼자의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 시작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6개의 파트 중에 좀 어려운 난이도가 시작하는 파트 2 사진 묘사하기만 딱 집어서 어떻게 공부해야지 도대체 2주 안에 끝낼 수 있는지 그리고 2주만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이 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파트 2 이거 하나만 우리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묘사하기는 30초 준비 시간 45초 묘사 시간인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45초 동안 사진을 보면서 영어로 막 잘하는 영어로 이렇게 승부를 볼 수도 있지만 영어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도 45초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이 TS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거를 파악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진 묘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파트 2, question 3, describe a picture 30초 준비 시간, 45초 묘사 시간에 뭐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이런 사진을 30초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5초 동안 묘사를 해야 되는데 묘사를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TS에서 딱 원하는 일관성, 논리 이런 것까지 다 맞춰주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영어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진 묘사에서는 시간까지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시간 조절이 어떻게 돼야 되냐. 우선 우리가 시험 보는 시간이 45초예요. 시험에서 만점을 받으시려면 앞에 1초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뒤에 1초 딱 남겨놓고 끝내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영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건 이건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중간에 남는 시간이 몇 초예요? 43초죠. 이 43초를 대략 반 정도로 나누어서 전반부에 21초에서 22초는 사람 묘사에 써주시고 후반부에 21초에서 22초는 사물 배경 묘사에 써주시고 이런 식으로 시간 조절을 내가 쥐었다 폈다 가지고 놀아야지 만점이 나오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연습은 우리 수업 때 굉장히 열심히 할 건데 어떻게 영어를 해야지 내가 이거를 하고 이걸 하고 막 21초를 끊고 이거를 할 수가 영어가 우선 돼야지 이걸 할 거 아니에요. 시간만 재면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잘 재고 영어도 잘 하고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논리도 있어야 되고 실수는 많이 나오면 안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파트 2는요. 우선 1번 문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진 묘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번 이 사진은 어디에서 찍은 사진이야? 2번 사진 속에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 있어.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뭐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해? 사물 있잖아요. 사물 중에 가까운 사물은 뭐가 있고 먼 사물은 뭐가 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진의 분위기는 이래. 이렇게 레벨 8짜리 템플릿을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셨을 때 만들어서 해야 되는 영어는 이 노란색밖에 없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하얀색 부분이 템플릿이에요. 흰색 글씨요. 이 템플릿, 만점짜리 템플릿은 여러분들이 고의고의 모셔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노란색 글씨만 살짝살짝살짝살짝 시험에 맞게 바꿔줘도 엄청 만점짜리 이쁜 스피치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 묘사는 내가 시험장에 도착해서 사진을 딱 접하고 그 자리에서 만들고 막 영작하고 30초 동안에 문장 만들고 이러면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점짜리 템플릿을 딱 준비를 해 가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뭐가 바뀌었냐에 따라서 노란색만 살짝살짝 바꿔주라는 말이에요. 자 1번 문장을 봤더니 어디에서 찍은 사진이야? 그러면 어디에서 찍은 사진이 식당이 나올 수도 있고 커피숍이 나올 수도 있고 미용실이 나올 수도 있고 신발 가게가 나올 수도 있고 사무실이 나올 수도 있고 교실이 나올 수도 있고 라이브리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 명사 있죠? 그 장소 이름만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해가는 게 짧은 시간에 토익 스피킹을 마스터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자 토익 스피킹을 이 짧은 2주라는 시간 동안에 완전 끝내버리시려면 공부할 때 똑바로 하셔야 되는데 자 철저한 통계가 중요합니다. 철저한 통계는 여러분들이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선 되게 솔직한 무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토익 스피킹 시험이 7만 7천 원이잖아요. 그죠? 토익 스피킹 시험은 한 달에 10번 있을 때도 있고 한 달에 20번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한 달에도 되게 여러 개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시험을 싹 다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2016년, 2015년 이럴 때 있었던 몇백 개의 시험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모든 시험을 다 응시를 하고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려면 시험을, 내 시험을 다 응시를 하고 컨텐츠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정확한 통계가 나는 거고 그래야지 우리 학생들 점수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토익 스피킹 시험 보는 게 직업이 아닌 이상 모든 토익 스피킹 시험을 다 가지고 완벽한 통계를 내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의 도움이 필요한 건데요. 이 철저한 통계, 한 달에 시험이 몇십 번씩 있다 그랬어요. 뭐 열 번 있을 때도 있고 열다섯 번 있을 때도 있고 한데 이 모든 시험을 다 완벽하게 통계를 내야 됩니다. 완벽하게 통계를 내서 이번 달에 파트2 출제율 1위는 뭐고 출제율 2위는 뭐고 출제율 3위는 뭐고 이런 완벽한 통계가 나고 그 다음 달을 준비할 때 이번 달에 제일 많이 나왔던 요소들 요새 유행이 되고 있는 요소들 이런 거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새 나오는 유행들을 공부를 하셔야지 다음 달 시험을 준비하실 때 좋은 성적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통계가 우선 너무너무 중요해요. 통계가 그리고 제대로 된 자료와 강의 뭐 이거는 사실 토익 스피킹 강사들 뿐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강사들이 대충 수업하고 별로 열심히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열심히 하십니다. 다 열심히 하시는데 이 제대로 된 자료와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토익 스피킹에서 중요한 요소는 우선 철저한 통계. 시험이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옛날 옛적에 저도 토익 스피킹 초보 강사였던 적이 있었겠죠. 아주 오래전이지만 옛날 옛적에 제가 처음 토익 스피킹을 시작했을 때 아 또 마음 아픈 얘기한다. 한 달에 학생이 다 해서 10명이고 이랬을 때가 있었어요. 한 달에 학생이 10명이면 하루 종일 수업하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1명 두 번째 수업에 1명 그 다음 수업에 제일 많으면 2명이나 3명 이런 식으로 한 달에 10명이랑 같이 수업을 진행하던 적이 있었는데 한 달에 10명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 월급이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월급이 별로 안 되면 우선 시험을 다 응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이 토익 스피킹 시험이 워낙에 비싼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한 달에 얼마씩 두 달에 얼마씩 한 200여 정도씩 대출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는 대출받아서 시험 보고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통계를 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강사님들이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런 통계 없이는 제대로 된 자료와 제대로 된 강의가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익 스피킹 요새 제일 많이 나오는 시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대1 피드백이라고 여기 쓰여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저랑 같이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가 혼자서 무언가를 해보고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1대1 피드백을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 1대1 피드백을 받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방법 하나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제이정 토익 스피킹으로 들어가셔서 저희 카페에 오실 수가 있어요. 저희 카페에 오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학습 자료실, 실전 모의고사, 학습 질문 앤 피드백, 음성 녹음 앤 피드백 그래서 카페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학습 질문도 물어보실 수 있고 아니면 여기 보이시죠? 음성 녹음 앤 피드백이라고 뭔가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이거를 녹음을 한번 해보고 저희 카페에 올려주시면 제가 잘 듣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이런 피드백을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통계가 나온 자료들과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잘 이해할 수 있게 딜리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와 강의 그리고 이거를 잘 전달을 해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연습 과정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었던 그 철저한 통계와 중요한 자료 강의력 1대1 피드백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합쳐지면 2주 만에 모든 분들이 다 원하는 점수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카페를 여러분들이 좀 사용을 해주시면 좋은데 여기에 있어요. 레벨 테스트라고 보이시죠? 레벨 테스트는 토익 스피킹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카페에 가면 레벨 테스트가 있는데 이 레벨 테스트는 되게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나는 무슨 수업 들어야 되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지? 레벨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무슨 수업 들어라라고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지금 실력에 딱 맞는 수업을 선택을 하셔서 저랑 같이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2주 안에 점수 꼭 나오실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뭐 하셔야 되겠어요? 우선 카페에 가셔서 레벨 테스트 보셔야 되겠죠. 레벨 테스트 보시고 이제 열심히 준비할 마음 자세만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학생들이 제가 뭐 아침부터 밤까지 수업을 하면서 한 달에 몇백 명의 학생들을 만나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딱 하나 대한민국의 어떤 수업보다 제 수업에서 무조건 더 많은 사람이 더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이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선생님 믿고 2주 동안 나는 진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딱 2주 만에 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아 2주면 되겠구나. 아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생기셨으면 좋겠고요. 여름방학에 저랑 같이 파이팅 넘치게 공부를 해서 꼭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토익 스피킹을 마스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여름방학에 만나도록 해요. 오케이? 빠이빠이. 오케이.